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2020년에는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올해 신축년에는 모두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례 중심지에 입주 예정인 위례 자이더시티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핵심만 간추려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에 처음 적용되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여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죠. 청약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자이더시티의 사업 계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번지에 공급이 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총 11개 동으로 건설됩니다. 총 세대수는 800세대인데요. 공공분양이 360, 신혼 희망타운이 293세대,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임대물량이 147세대입니다. 먼저 청약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9일이고요. 계약 체결은 3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은 LH 청약센터에서 1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월 4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중복으로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혼 희망타운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공공분양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자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요. 민간 분양보다 무주택기간 및 자녀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서 30대에서 40대에게 유리한 모집 유형이 많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360세대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6세대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옵니다. 남은 74세대만이 일반 공급으로 진행이 되죠. 일반 공급 세대수가 조금 적어서 아쉽긴 한데요. 그만큼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일반 공급에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이 되죠. 그럼 위례 자이더시티의 분양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11월에 분양했던 위례 포레 샤인이 전용 84기준으로 평균 6억 7천, 전용 74기준으로 평균 5억 8천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들 분양가가 이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분양가가 1억원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약간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양가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기는 확대를 한 건데요. 전용 74타입이 6억 6천에서 6억 9천만원 사이, 그리고 전용 84타입이 7억 5천에서 7억 9천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요. 계약금이 20%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30만명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다가 계약금 마련을 못해서 포기했던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는데요. 미리 얼마의 계약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금을 정확히 조달해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0년 12월 29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1순위 요건을 모두 갖춘 분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그리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이셔야 되고요. 등본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전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 민간 분양과 다르게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저축총액이 많은 분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공공분양에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무조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청약 넣기 전에 저축통장에 몇백만원씩 돈을 많이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례 자이더시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얼마 정도일까요? 지난 11월에 분양된 위례 포레샤인의 경우에는 대략 2,300만원 선이 당첨 하한선이었습니다. 또한 과천의 지정타의 경우도 2,200에서 2,400만원이 당첨 하한선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분양의 당첨 커트라인도 대략 2,300에서 2,400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아래 더보기에 공고문 바로가기를 올려드렸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급 비율을 살펴보면요. 위례 자이더시티가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가 20%, 기타 수도권과 성남 경기도의 2년 미만 거주자가 50%의 비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례 자이더시티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입주 가능 시점부터 5년 동안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입지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일대에 조성된 2기 신도시인데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급지에 속합니다. 위례 자이더시티는 위례 내에서도 중심인 위례 신사선, 그리고 위례선 트램이 지나가는 위례 중앙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m 이내에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있고, 남쪽으로는 수변공원, 그리고 위례 근린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례 내에서도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량으로 5분 정도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스타필드가 있어서 쇼핑이나 문화생활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 신사선과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에 아직 개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개통이 되면 트램의 경우에는 5호선과 8호선, 분당선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 위례 신사선은 송파나 삼성, 청담, 신사 등을 지나가는 주요 노선이 될 예정이라서 강남 생활권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례 신도시는 지도와 같이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본권 위례 자이더시티는 성남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순위 분들은 이번 청약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위례 자이더시티의 전용 8사 타입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7억 7천에서 7억 8천 정도고요. 인근 전용 8사 타입은 시세가 13억 5천에서 17억 5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이 건의 시세를 잡아도 최소 14억원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시세 차익은 현 매매가 14억원에서 분양가 7억 8천만원을 뺀 약 6억 2천만원에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6억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우량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세 차익이 큰 분양 물건 중 하나인 위례 자이더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분양은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동안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셨다면 이번 분양 시장을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